4월 28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럼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해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그리스오 밖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세상 밖의 사람들, 즉 그리스오 밖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평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나는 있는데, 나는 없는데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박탈감이 밀러옵니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되셨는데 뭔가 비교하다 보면 스스로의 빈곤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벼락거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무언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타났고 상대적인 빈곤이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미야마 우리 입술에서 뭐하게 됩니까? 불평합니다. 신앙인들도 불평하고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도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불평은 여체로 물들었던 인간이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재성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험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불평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을지를 본문을 묵상함으로 마이미야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큰 영광들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체험을 뱀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과 하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기 중심적 판단을 내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마를 먹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그릇된 행동으로 옮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마을을 보시죠. 예수 믿는 자를 피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교의 암덩어리로 여겼습니다. 제거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스멈치 믿는 자들을 피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 판단보다 옳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원없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조그만 것만 있어도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뭔가 좀 더 잘 되면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잖아요.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좋은 자동차를 보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정욕입니다. 뭐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을 깔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비 원하신 대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삭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뭐합니까?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의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아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지고 삶을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병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라는 이유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하루를 변해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해석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예담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진말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기의 중심점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예담과 독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토와 생업과 사업장을 하나님께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탕위에 우리 예담궤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